무블를 바닥에 비어 크기 비어 안 박주기야 무언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케임 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장비 테스트도 할 겸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마감 시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급 매수세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1.54% 상승 코스닥 1.02% 상승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5,180억 사줬구요 기관도 4,788억 샀습니다 자 코스닥도 108억 아 기관은 연속적으로 코스닥에 992억 사주면서 시장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닥터케임은 시장 상방 이다 그랬습니다 자 외국인이 전일은 선물도 한 2만 2천 개억 정도 사두르면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 보여줬는데 이게 왜 다르죠 선물 맞죠 2만 3천 개야 그죠 자 외국인이 좀처럼 선물 매수세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상방 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퍼펙트 합니다 그죠 지수 하방 예측은 개인투자자가 197억을 푸스 사들어 온다 바닥 이다 그랬습니다 12월 5일 정확하게 12월 5일 바닥 치고 아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온 세계가 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아 싸인한 부분 때문에 아 아시아권도 상당히 강하게 오늘 마감 했습니다 자 상해 종합도 1.79% 상승 니케 2.5% 상승 자 홍콩도 홍콩 갔어요 완전 하하 2.32% 33% 상승 아 대만도 0.77% 상승 양호한 상황이고 아 환율도 급등 하던 부분 오히려 급락하면서 다시 안정세 찾아가고 있으니까 no problem 그리고 미국 아 현재 다우존스 선물도 0.44% 상승 나스닥 선물도 0.55% 상승 으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베리 굿이죠 디스코 님 들어와 계신데 주식을 낼럼 다 팔아먹었답니다 그죠 농담 비슷하게 아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다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죠 삼성전자 그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왜 다 팔아먹어요 여기 갭 상승하고 아 장떼양봉 올라타면 더 추가 가능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아 판단하는게 정석적인 판단 이에요 근데 뭐 전혀 이해 안되는 바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흔들어 제끼니까 뭐 보고 놀라우면 뭐 보고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락폭에 반등시에 여기까지 2060까지 하락 목표치도 완성된 시점에서 반등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선물옵션 전일 동시만기일에 대량 매수세 들어왔으면 홀딩 인겁니다 홀딩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코스닥은 일단 단기 저항권에 부딪혀 있으니 아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상승할 것인지는 아 알 수 없는 변곡 구간입니다 다만 어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코스피는 여기가 지금 정고점 인근 까지 다이렉트로 왔는데 요 자 월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강하게 갭 상승 동반 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미국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아 양호합니다 지금 아 프로그램 매수세 아 6500억 코스피 아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 코스닥은 5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아 상승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었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하이닉스 끝내주기 간다 이거죠 5.40% 상승 대번의 갭으로 정고점 아 갭상승 돌파하고 이만큼 날아갈지 몰랐죠 여러분들 그죠 참 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성도 까지 강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 5.40% 올라갔습니다 제가 목표치를 9만원 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이 유료방 회원이 깜짝 놀라요 9만원 요 아침에 딱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9만원 요 얼마 안 남았네요 했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천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와우 그죠 완전 주력이 강세 보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외국인 강하게 매수자 들어왔고 삼성전자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사도 된다 그랬어요 와우 스테레토로 올라가는거 봐봐 그죠 sdi 여기서 약간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di를 아 전략대로 조금 축소하고 바로 네이버로 교체합니다 네이버 이게 정고점 인근이긴 합니다만 먼저 오르고 먼저 조정 좀 받았기 때문에 상방 여기를 순환매 차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스트레이트 또 가기엔 좀 부담되거든요 그렇다고 안 파는 이유는 그냥 적절히 멈춰 있으면 노프라블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데 그 하루 이틀을 약간 숨그러기 할 때 나머지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순환매 예측하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추가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가는지 안가는지 한번 볼게요 카카오도 별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밑으로 쳐져도 61권역인 여기만 14만 5천 정도만 잘 지켜낸다면 무리없고 이것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적어도 16만권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죠 마찬가지로 순환매 기대합니다 자 jyp jyp 자 여기 올라 탄다면 자 뭐 5g 휴대폰 부품 소부장만 있습니까 바이온만 있습니까 엔터테인먼트도 약간 소외된 듯 하니까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죠 오늘 엔터테인먼트 일단 순환매 들어왔어요 플러스권 입니다 일단 그 예측도 맞아 떨어졌구요 다른 종목들 너무 많이 위로 올라가였으니 뭐 살 거 없나 하면서 본다면 엔터테인먼트도 한번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추가 상승 추가 수익 챙기는 겁니다 자 호텔 신라도 여기 자 뚫고 올라가면 신세계와 같은 이런 상승세 유지 가능하니까 들어갑니다 자 제약바이오 오늘 시원찮죠 오늘 장에 비하면 시원찮아요 그죠 셀트리온 우리 사까요 했을 때 저 크게 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인데요 다만 짧게 하고 싶다면 17만원에서 사서 17만6천원 여기권 까지는 노려본다면 가능 이렇게 했습니다 17만원 왔네요 그죠 샀다고는 합니다만 추세가 별로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강하게 나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여기 다 저항권에 다 부딪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휴젤도 다시 여기 위로 올라 탄다면 추세 복귀가 되는 셈이긴 합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구요 hlb 오늘 같은 날도 밀립니다 구마는 목표치 제시했어요 구마는 엑카스 임종은 아닙니다만 구마는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그 시장 좋은데도 빠지잖아 그죠 헬릭스미스 안좋다 그랬습니다 신라젠 관심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메지온 강하게 올랐다가 밑으로 쳐지니까 별로입니다 hlb 생명과 형이 잘 못가니까 못간다 그랬습니다 못가네 메디톡스 반등 해봐야 아직까지 멀었어요 메디포스트 뭐 그만 그만 abl 바이오 이제 하락 추세 전환하려고 그러네요 상승전환 하려고 그러네요 위로 올라 탄다면 양호한 흐름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g3bnt 괜찮다 하니까 날아가네 그죠 셀리버리 오리버리 하여 해가지고 위에서 자꾸 윗골이 뚜드려 맞으니까 밑으로 쳐집니다 20일에 저항을 강하게 돌파한다 해도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7만원 위로는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 없고 유한양행이도 이제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넣는 그런 상황이네요 abl 바이오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유한양행처럼 이렇게 돌파하면 이렇게 좀 눌려주고 하면 아 이제 상승 전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한미약품 별로구요 대용제약 별로고 보령제약은 뭐 괜찮긴 합니다만 고점 부위니까 쉽게 접근하기 좀 힘들고 동화소시요 괜찮죠 아놀바이오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다는 종목들은 다 괜찮아요 자 오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원투가 강한 상승 입니다만 조선주가 이제 슬슬 돌아서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돌아서고 있어요 조선주 한국 조선해양과 현대미포 정도 관심 가져 보시구요 그 다음에 신세계 이마트 호텔실러와 같은 면세점 마트 이런 내수관련도 돌아서고 있다 그죠 돌아서고 있죠 이마트도 슬쩍 돌아서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요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요 금융주들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KB금융 저기 위에 있죠 신한지조 오늘 날랐어요 삼성전권도 괜찮습니다 시장이 상승추세 전환하기 시작하니까 괜찮아 보이는 섹터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아 살만한 거 잘 안보여요 괜찮은 종목 잘 안보인 것 같습니다 IT 전기전자와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이 정도 조선주 정도 그 다음에 휴대폰 말고는 별로 없다 이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조선주가 좀 이제 괜찮아 보일 듯 합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괜찮아 보일 듯 하고요 내수 관련되어 있는 면세점이나 마트 이런 쪽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섹터가 점점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코스닥에서는 휴대폰 부품이 강세다 그랬고 그죠 시장이 이제 코스피는 완전한 상승 추세에 전환했고요 강력한 기관 외국인 쌍그리 매수제 들어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힘들었는데 이제 힘들게 주식하기보다는 그래도 수익 좀 나가면서 할 가능성 높아졌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힘들게 여기 구간 잘 버텨온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치시죠 자 지금 현재 디스코님처럼 포트 없다 해도 너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던 종목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 밑으로 꼬꼬라져 있는 거 말고 이런 종목도 이렇게 눌리먹 줄 때 기다렸다가 사면 돼 그러면 훨씬 수익 나기 쉬운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주말 이번 금요일 오늘 여러분들 힐링 차원에서 오늘 한번 휴식 하시고요 내일부터는 또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한번 또 가열차게 한번 해봐요 자 오늘 나 시간인데 같이 오디오 테스트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좀 더 나은 방송 환경 만들기 위해서 오늘 방송 테스트 좀 했습니다 오늘 바이오 핫세븐 그리고 마감 시향 방송 마치 들어가죠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오늘 하루는 좀 쉬시더라도 내일은 또 방송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닥두기였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나도 안바두기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꺼야 붙여 hands up set your body ever by the say ever by the say 야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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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间